아직 잘 마시 못하는 멤버도 많고요 몇 명 빼고는 분위기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심심할 때가 많죠 정말 본인은 먹고 싶은데 그때 전화해요 네?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화이팅 넘쳤던 회식의 사진을 저희가 좀 가져왔습니다 아 있어요? 자 이 모습입니다 와 와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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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서현이요 서현이요 역시 독특합니다 이건 언제쯤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가 어디에요? 네 저희가 일본 숙소인데 일본 숙소 2층 가야라고 만들었어요 저희 숙소가 2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산가야라고 하죠? 아 2층 가야? 2층 가야 그래서 이렇게 캔맥주 사가지고 저희끼리 먹고 그래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유나씨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? 안 뜨거든요 유나야라고 그래요? 아 그렇대요? 깜짝 놀랐어요 이거 채리나 씨인가요? 큰일 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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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? 준비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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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SM분들 계시고 그래서요 네 SM 메들리 전현무스가 왕락 긴장 전현무스가 왕락 긴장 전현무스가 왕락 긴장 내 영역인데 정말 궁금한데 고아 씨 고아 씨 고마워요 고아 씨 고아 씨 손이 너무 고아요 너무 이뻐 멀러져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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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엉! 진짜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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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! 당신!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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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4.26 4.26 4.26 5.26 5.27 3.26 4.26 5.27 6.28 5.27 5.27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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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향이 고향이 고향! 다른 노래에 춤출 때는 뭐 선정식들도 그냥 막 다시 여기다가 아이가로 모이시니까. 지금 티파니 형 얘기했는데 본인들도 구두는 못 신고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. 그걸 너무 열심히 해야 할까요. 선생님 지금 굉장히 표정 수상이라거든요. 너무 잘 추시네요. 너무 잘 추시네요. 너무 잘 추시네요. 아이가라고요? 아이가라고요 그러면. 창의적인 방송이 되겠어요. 같이 좀 나와주세요. 제가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. 네. 참고자 passt Bakease. 같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. 빨리 못 해. 잘 모르겠다. 바로ré. 그 타ику. 다시 보러.